안녕하세요 모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4일 이번 영상에서는 워렌버피스 주식으로 매수하고 10년동안 보유해야 할 최고의 주식 3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케이스라는 기자분께서 직접 선택하신 3가지 주식을 알아볼 건데요. 아마존, 버크셔에서의 마스터카드 3종목입니다. 키포인트 첫번째, AI는 향후 10년 이상 동안 아마존에 거대한 순풍을 제공할 것입니다. 두번째, 버크셔, 해설웨이의 다각화로 쉽게 사고 보유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마스터카드는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결제의 성장으로 이익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이 주식들을 장기투자로 볼 수 있는데요. 투자계의 리더를 따르세요. 우리는 대부분 어렸을 때 게임을 해왔고 어른이 되어서도 게임을 하는데 이 전략이 게임에 좋게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리더를 따르는 전략을 말하는 것 같네요. 우리가 투자 세계의 지도자를 생각했을 때 워렌버피스라는 이름이 눈에 띄는데요. 오랫동안 많은 누적 이익을 달성해왔습니다. 그 포트폴리오는 오늘날 장기투자들에게 몇가지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요. 여기 10년 동안 보유할 수 있는 최고 버핏 주식 3개를 이 기자는 선택을 했습니다. 첫번째, 아마존. 버핏의 가장 큰 포지션은 아닙니다. 그는 이 주식을 버크셔, 해설웨이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기 위해서 이니셜 콜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자는 아마존이 향후 10년 동안 전설적인 투자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존의 역사 대부분을 통해서 경영진은 수익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존은 미래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이익을 재투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마존은 여전히 성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경영진들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집중이 계속해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인공지능 AI는 향후 10년 이상 아마존에 거대한 순풍을 제공할 것입니다. 클라우드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앱을 구축함에 따라서 아마존 웹서비스 AWS 플랫폼은 엄청난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전자상거래와 광고 사업 또한 인공지능 사용으로 더 수익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아마존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2024년부터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판매하기로 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아마존이 앞으로 다른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 AI와 클라우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AI를 기반으로 한 빠른 컴퓨팅 연산 능력과 저장 용량 확대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센터 구축이 필수적이 되다 각종 데이터 생성량이 확대되고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수록 클라우드 활용이 중요해집니다. 즉 생성 AI 기술 도입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거죠. 두번째 버크셔 회사웨이 버크셔 회사웨이가 제공하는 사업 다각화는 이 기자가 버크셔 회사웨이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 홀딩 컴퍼니는 여러 산업에 걸쳐있는 60개 이상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고 이 지주사는 또한 40개 이상의 다른 상장 회사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버크셔의 주식을 사는 것은 상장 유수 펀드 ETF에 투자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버크셔의 보험과 에너지 사업을 포함한 핵심 사업들을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버크셔가 가지고 있는 많은 주식들은 대부분 향후 10년 동안 탄탄한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버크셔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은 버핏이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 결과로 주식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그가 현재 매우 건강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버크셔에는 이미 회사를 운영하는 데 참여하고 있는 매우 유능한 경영진과 투자 관리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마스터카드 버핏처럼 장기적으로 소유할 주식을 선택할 때는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을 우선시하는데요. 마스터카드는 네트워크 효과, 규모 경제, 브랜드 등 여러 강력한 경제적 혜자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매 매출에서 전자상거래가 체제하는 비중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디지털 결제의 증가는 막을 수 없는 추세이고 이 두 가지 요소가 마스터카드에 지급적인 혜택을 줄 것입니다. 마스터카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또 다른 핵심 트렌드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신흥시장에서 중산층 성장입니다. 이러한 중산층 성장은 전자상거래, 디지털 결제 및 신용카드 사용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10년이라고 했으니까 월봉으로 한번 봐볼까요? 아마존은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AI 관련 회사에 대한 순풍 등으로 인해서 지금 상승 추세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는 장기 추세로요. 주봉으로 봐도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목경영표를 봐도 양운, 기준선 위로가고 있어서 강세국면, 월봉으로 볼 때 기준선 전환선을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서 매수 시점이 약간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의문도 향후 양운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버크셔 회사회입니다. 여기는 더 말할 수 없이 장기적으로 볼 때 상승을 기속적으로 해가고 있는 주식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워렌 버핏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주식을 관리해주는 유능한 팀에 대해서 설명했죠. 버핏 투자의 특징이라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 비즈니스가 이미 구축되었으며 경제적 회사가 있는 주식들 이런 것들에 주로 투자를 하고 반대로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혁신에 초점을 맞춰서 이 기업이 아직 수익이 낮지 않았더라도 잠재력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를 본다면 이 버핏 주식들은 재무가 아주 좀 탄탄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캐시우드는 아직 수익이 없는 그런 회사가 많이 있고 캐시우드는 잠재력을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입니다. 마스터카드는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주식입니다. 이렇게 하락을 한 구간이라도 이게 매수 시점이 돼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더 멀리 본다면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하락할 때마다 매수해야 하는 주식 중 하나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장기 투자로 좋은 투자차이다. 오늘은 이렇게 세계의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좋은 주식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